인천 잠진도에서 아내를 바다에 빠뜨린 뒤 돌을 던져 살해한 30대 남편이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.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변호인은 오늘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.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2시 40분쯤 인천시 중구 잠진도 재방에서 30대 아내 B씨를 떠밀어 바다에 빠뜨린 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돌을 던져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. 범행촉이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갔다고 거짓말을 한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내가 명품 가방을 샀다는 사실을 알게 돼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습니다.